신명기 10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분에야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하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요파다에 이른 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집화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괴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사십주 사십냐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줄이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모든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돼.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한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푸고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외모를 받지 아니하시고 구하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저는 너희도 애국당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국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가지고 내게 나오라. 산으로 가라. 라고 하시는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이라고 했는데 이 돌판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10개명을 새겨주신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그 10가지의 개명을 적은 돌판입니다. 그런데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이라고 하니까 조금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개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 도대체 똑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디서 온 건가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스킵했던 9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모세가 10개명을 가지고 산 아래 내려왔는데 40일 동안 하나님과 거하다가 내려왔는데 산 아래에 벌어졌던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론을 중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는 격분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10개명의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깨어져 버렸죠.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 오르라. 왜 그러십니까? 다름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쭉 이렇게 보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한 가지의 표현이 있는데 1절 말씀에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는 처음 판에 쓴 말이라고 되어 있고 3절 말씀에는 처음 것과 같은 이라는 표현이 있고 4절 말씀에 가서는 처음과 같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같이 처음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나눴던 10장 1절서부터 22절의 말씀은 처음과 같은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 신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으로부터 개명을 받았던 그때와 동일하게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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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과 같이 라고 하니까 여러분 혹시 엉뚱한 거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처럼 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죠. 한국에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처음과 같이 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10개명을 주실 때와 동일하게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먼저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모세가 화가 나서 그 화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그 돌판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실패한 거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 원첸스를 불로 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없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처럼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있지만은 우리가 죄 지었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모습과 삶의 일로 인해서 바뀌지가 않습니다. 엿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처음처럼이라는, 처음과 같은이라는 이 말의 표현에는 또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서 어그러졌습니다. 그 어그러진 것이 오늘 이 사건뿐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건대. 아니, 이스라엘 역사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보건대도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늘 좌절합니다.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죄 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처음과 같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가난의 약속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까?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불평하고 불만해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였잖아요. 주님이 주신 언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이미아마서 그 약속, 가난의 약속도 처음 약속의 완성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루어주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늘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뀌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건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판단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저렇게 바뀐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소망하며 하나님만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찬성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